연수구가 유관기관 민간전문가와 함께 지역재난위험시설물 5개 분야 30곳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했습니다. 구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정부 합동점검 위주로 안전점검을 진행했지만 올해는 사고발생시설과 노후위험시설물을 중심으로 안전진단을 진행했습니다. 점검 결과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종료 후 생활안전지도의 시설물 안전정보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연수구 관계자는 보수나 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이른 시일 안에 조치해 안전한 연수구를 만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